여기 들어서면 진짜 럭셔리의 진술을 보실 수 있죠. 이모의 성동 하우스네. 와 멋지다. 볼거리가 많구나. So let's have a visit with... 클로티브. 아 가이드가 나있구나. 엉션데 클로티브. 오! 레나! 밑줄기야! So what we're gonna visit first? 너무 재밌겠다. So we are going to govn up right now? 밑에 들어가는 거야? 우와! 신기하겠다. 이야! 그래도 상당히 큰데? 아 장고? 진짜 크다. I should say it's huge. 우와! 대박! We are here inside the oldest parts of our fellows, which was dug out in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어떻게 18세기에 저걸 만들었을까? We continue digging the cell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n all along and during the 19th century,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이 세기 동안 봤어. 우와! 전쟁 나면 술 모자라진 않겠네요. 우와! 저거 다 병. 진짜 크다. 길 잃어버리겠다. 야 저기 벽에 있는 게 다 상패이냐? 엄청 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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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빈 병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자살이 되겠는데요? 아! 아! 여기 조심해! 진짜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 왜? 왜 물이? 만져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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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초크 제재지구나. 아! 초크가 분필을. 분필, 분필, 분필. 오! 신기해요, 진짜. 그구나. 신기해. 보물.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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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거나 가장 오래된 거? 네. 몇 시각하고 뭐 그런 거? 궁금한데?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 어디야? 어디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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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리터의 와인이 들어있어요. 800리터의 와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70. 네. 800리터. 누가 그걸 다 먹었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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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같아. 멋있다, 근데. 멋있다. 우와! 나폴레옹이 걸었던 게? 나폴레옹이 여기도 왔었다는 거야? 이 갤러리는 임폴레옹 갤러리입니다. 오! 멋있다. 나폴레옹이 진짜 이곳을, 이곳의 샴페인을 진짜 사랑했나 보다. 찾아왔을 정도면. 로완아, 여기 나폴레옹이 여기 와서 막슈 했대. 로완이도 막슈 해봐. 나폴레옹처럼. 막슈! 귀여워! 나폴레옹 걸었던 길이라서 이렇게 높지가 않나 보다. 야, 저거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마시겠다. 위험해, 위험해. 이 사람은 위험해. 동굴을 좋아하시는구나. 완전 좋아하지. 동굴 좋아하지. 저기서 잘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이불 덮고. 샴페인 냄새 맡으면서. 오! 오! 장난 아닌데.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작은 패널이에요. 여기에서 항상 시크릿 코드입니다. 오! 야, 이거 직원들만 아는 시크릿 코드구나. 오! 기상arya 단속이 배달 아래에도 안그룹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저게 몇 년도 건지 다 알아야 하니까... 이런 값은 밧의 봤도 모드입니다. 여기에는 17,640개의 봤도. 우와! 그리고 숫자의 봤도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약간의 봤도를 닫아고요. 그런 것들은 코크와 스테이포도 있고 다른 것들은 캡이포도 있고 여기 캡이포도 있고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하나 터지면 난리 나요. 어떤 캡이포도 있고 오 일반 뚜껑으로? 먼지도 많이 쌓여야 돼. 왜 뚜껑을 다르게 해놨지? 진짜 궁금해요. 코크와 스테이포도 있고 이 버튼은 약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 10년 넘는 거야? 압력이 높아서 터질 수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아 깨져가지고 메꿔놓은 거야? 터지기 전에 먹었어야 되네. 그래요. 아.